조국과 인민 시리와 혁명 앞에 영구 불밀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리안 리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무고한 충정과 그리움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저체의 최고 송지 금수산 태양궁조는 숭몸한 분위기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위리안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리안 리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에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명의된 꽃바구니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조선노동당 조항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인민과국국무위원회 공동 명의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위리안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리안 리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국의 부강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걸이 바치신 위리안 장군님께 가장 송구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전국의 부강보영